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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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어서 모여라 어서 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정도 모임을 시작할게요 어서 어서 모여라 아직 연지 1분 반밖에 안 됐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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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많이 모였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하트가 어 뭐야 갑자기 이마에 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몬섹스 아이엠입니다 아이엠입니다 항상 입니다 할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그 보이스올리로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사실은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만나고 싶었는데 뵙고 싶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되게 좀 안 돼가지고 오늘 제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잘했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이 1월 12일이지만 여러분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시간이 9시 31분이니까 야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퇴근을 했을까요? 거의 다 집에 돌아가시는 길? 아니면 우리 친구들은 학원이 끝나고 이제 집 가는 길? 10시쯤 되면 끝나려나?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이거 브이앱을 켜기 전에 그 팬콘에서 할 거를 뭘 하고 왔어요 디테일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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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댄 탁? 그리고 생각이 안 나네요 어제 어제였나? 네 어제 바로 어제 영광스럽게도 저희가 음반 부문 골든디스크에서 본상을 받았습니다 우왕 감사합니다 다 이게 다 몬베벳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2018년도도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수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제가 또 한 번 몬베벳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그 일본 앨범 스팟라잇 다들 들어보셨나요? 오랜만에 뭐랄까 그런 느낌의 곡을 해서 조금 색달랐어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뮤비도 다 봤다구요 뽐라쿤 뽐라쿤 아시대로 러비아 와이니 주템 오케이 하트가 벌써 100만 시작한지 이제 막 6분 반 이렇게 되는데 엄청난 속도네요 역시 대단합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그래서 이거 ASMRE 네 그때 이거의 콘텐츠 이름을 정하기로 해가지고 댓글로 받았는데 그때 IMMR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 오늘 V앱 Voice Only V앱을 제목을 IMMR로 했어요 음 티아모 안녕하세요 Hi everybody Hello Hi All around the world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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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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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에 월드 투어를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소망 바램으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전에 가보지 못했던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네요 뭔가 이제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분들과 진짜 소통을 좀 하고 싶어요 뭔가 월드 투어를 한번 하고 나니까 정말 무대에 대한 감사함을 한 번 더 일깨워 주더라구요 네 그리고 저의 그 뭐 믹스테이프 창균아 너 싱글이나 믹스테이프 언제 나와?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말씀드리는데 진짜 정말 고시해요 정말 고시해요 너무 많이 미뤘어요 시기 때문에 조금 그 시기를 조율하느라 조율하다가 어쩌다가 2018년도까지 이렇게 됐네요 그렇지만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우리 이쁜 몸베베들이 오래 인내를 해서 기다린 만큼 그만큼 좋은 거시기 그 노래가 나올 거예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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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요새 그 요새 제일 유행하는 지금 독감이죠 요새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돌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러분 아무리 유행이 좋다지만 제발 감기는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정말 심하대요 이번이 정말 심하대요 그래서 막 많이 아프셔서 힘드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 저는 지금 건강해요 건강해요 피곤하지도 않고 제 목소리가 원래 좀 피곤을 피곤과 졸음을 부르는 목소리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네 완전 말짱합니다 그 예전에 이거 기억날라나 옛날에 제가 그 이 피아노 소리 들려주면서 어디죠? 그 우리 몬채널에서 이렇게 막 피아노 코드 하면서 이거 만들었다고 곧 기다려 달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네 네네네 맞아요 기억나죠 이거 뭐였지? 이건데 이건데 사실 이거를 제가 만들면서 너무 좀 난... 난... 난? 어려울... 오케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냥 어느 정도 이게 비트만 있는 건데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살짝 참고로 여기가 여기가 빗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빗소리를 따온 게 아마 작년 겨울... 가을일 거예요 빗소리... 그러니까 설해 마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뭔가 이제 이 빗소리가 뭔가... 되게 좀... 잘... 곡과 어울릴 거 같아서 저 우산 쓰고 있다가 잠깐 우산 내려놓고 비 맞으면서 그 소리 떴어요 빗소리 빗소리... 빗소리.. 빗소리가 빗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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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뒤에가 더 있긴 한데 여기까지 이거 피처링이 있는데 이제 설의 마을 반포사동 우리 빛방울 정말 큰 역할을 해주었죠 25,000분이 듣고 계시다니 벌써 300만이라니 참고로 저는 지금 제 작업실에서 이거 브이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해외 몸베베 분들도 계시니까 영어로 뭘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해드리죠? 사실 영어로 말하고 싶지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할지 뭐라고 할지 댓글 해주세요 네 음험 sing something nope 음험 본베베 사랑해 음험 괜찮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오늘 어떻게 되세요? 아니, 오늘 어떻게 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되세요? 네, 너무 사랑해요 네, 너무 사랑해요 네, 너무 사랑해요 왜요? 네, 너무 사랑해요 오늘 너무 추워 오늘 정말 추워 오늘 정말 추워 오늘 너무 추워 오늘 진짜 추워 지금 너무 추워 네, 오늘 정말 추워 오늘 정말 추워 1997? at you know London? maybe? do you guys remember that I spoke like British accents when I was 20 21 like speaking you know American accents is like hello but British accents is like hello and like what I just said at that time when 20 and 21 like could you give me some water? and in British accents it was like could you give me some water? water I love you water and finally I'm going to London water you guys are so cool hi ladies and gentlemen I'm going to meet you soon I'm just I'm just looking at the I'm just trying to say because we're doing we're doing we're doing you can fail you can you can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메롱 안 할 거운데 우와 400만 하트 400만 우왕 28,000분이 듣고 계시다니 아 그리고 며칠 전에 트위터가 200만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왕 2M 2M 와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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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드릴 거는 제가 그때 제가 형은이 형이랑 있다가 배달에 그거 하다가 그 리 라이프 커멘트를 읽고 어떤 아티스트랑 하고 싶냐고 물어봤었는데 제가 엘헤 님을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됐어요 네 드림스 컴 트루 와우 어떡해 너무 영광스러운데요 정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위에서 달려보도록 하죠 트랙에서 달려 휴 흠 그리고 며칠 뒤면 거식이 그 아이돌 육상대회를 촬영을 하네요 그때 그때 봐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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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많은 몸베베분들이 그때 봅시다 와 3만 3만 분이 보고 계시다니 거의 이건 뭐 3만 이면 3만이면 이야 3만이면 거의 3만 분 그대로 콘서트 오시면 되겠다 3만 분 그대로 콘서트 오시면 되겠다 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470만 하트 하트 480만 에이 에이 뭐야 왜 이렇게 올라와 양궁 누가 나가냐고요? 전 나가지 않습니다 전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안 나가냐 이 뭐랄까 이 형편성에 어긋납니다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가요 스웩 500만 하트 와우 우와 24분이 흘렀어요 근데 500만이에요 근데 보시는 분은 듣는 사람들은 3만 한국말 왜 이렇게 오느냐 스웩 작업 요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쯧 제가 잘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어 스케줄이 끝나고 어 시간이 좀 빌때는 어 작업을 늦은 시간까지 해요 제 거 개인 것도 하고 한번 그냥 팀 것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뭐 열심히 닿는 데까지 해보고 있긴 한데 네 네 열심히 해볼게요 잘 나오면 뭐 좋겠죠 잘 나오면 될 수 있겠죠 540 와우 일단 아 그냥 제가 요새 갑자기 듣는 노래가 있는데 옛날부터 근데 좀 많이 들었어요 일단 노래 제목은 Savior인데 부르신 분이 루시아예요 심규선 님 제가 정말 정말 팬입니다 가사가 한 편의 시 같아요 이 그 심규선 님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뭔가 노래 선율이 저를 막 안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힐링이 되는 느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존재라니 더 열심히 할게요 와 590만 3만 2천분이 보고 계세요 이거 이거는 뭐 거의 이 이 이 마을 마을 전체가 다 듣고 있다는 거죠 라디오 라디오 해도 괜찮을 것 같애 그쵸 네 라디오 관계자님들 그 작가님 사랑하는 작가님 피디님 피디님 592에 4천번으로 전화주세요 저는 저는 정말 활기차게 아침방송 이런건 못하지만 뭔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 근데 심야시간대에선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방송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텐션을 막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안될 것 같아요 10시가 되면 10시가 되면 여러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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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시가 되면 여러분들은 꿈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베베분들 꿈나라로 가야 돼요 알았죠? 잠 잘 드시라고 아까 그 제가 얘기한 세이비얼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네가 없는 이곳은 네겐 낯설길만 해 혼자 남은 이 밤은 너의 흔적뿐인것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해질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660 하트 3만4천 분이 보고 계시고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군요 그에 부응하는 IM이 되겠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설마 이 시간까지 야근을 하시는 우리 직장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러면 정말 그 직장 상사분이 안되겠다 안되겠네 혼내야겠다 야간 수당은 줘요? 주겠죠? 그쵸? 커피 타오라고 막 안 하죠? 하겠지 요새 안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10시니까 어떻게 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아유 수고했다는 의미로 꺼내 먹어요 들려드릴게요 제가 부르는 거 말고 제가 불렀던 거 출발 음 음 음 음 쉽지 않죠 덮ать죠 울게 가자 아무 싶죠 바라는 얘기를 더럽게 монik 쉴고 싶죠 시끄럽죠 다 쓴 것이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가고 싶을 거요 그럴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 땅을 감아 찬찬해 줄게요 너무 슬프고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비슷한 고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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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디야 오하이니 아이시테루 주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이제 말씀해 주신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